매일같이 영화 속에서 난 책 속에서 난 변화 속에서 사랑 느껴 음 사랑을 배워 내일처럼 자꾸 가슴이 껴 두근두근거려 설레임에 부풀어올라 음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우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다웠다는데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나 만나게 될 언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연을 쉬 작별한진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이제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드라마보다 또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네가 먼저 나 마치 어서 나타나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난 Big Esse 앨범의 진짜 너무 엄청 unlimited 노래다니 와우 멋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지금 가장 핫한가요? 보고 싶은가요?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의 새로운 MC 은수씨와 함께 상큼 발랄한 무대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기가요의 뉴 마스코트 신은수입니다 인기가요의 식호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인기가요의 식호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